저희는 아름다운 패션쇼의 직전 공연을 맡은 아름다운 현악팀 더메리, 그리고 저는 팝페라테너 한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패션 365, 서울광장 패션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저희가 패션쇼에 앞서서 멋진 음악들을 먼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현악팀 더메리가 아름다운 연주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OST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밤을 준비했습니다. 문니버, 티파니에서 아침일에 나오는 문니버를 첫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미녀의 아수의 비리앤더 미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멋진 영화음악의 곡이죠. 라라랜드의 City of Stars 세 곡을 이어서 아름다운 연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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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